일단 저희 농심레드포스 팀이 그랜드파이널을 진출하게 되었는데요 무척 기쁘고 열심히 준비해서 최대한의 성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랜드파이널도 저희도 잘 준비해서 꼭 좋은 성적으로 보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팬분들이 응원해 주신 덕분에 그랜드파이널을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응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그랜드파이널 직행을 할 것 같았는데요 팬들의 응원이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랜드파이널에서도 잘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팬분들 덕분에 한국팀에서 좋은 성적 내서 그랜드파이널 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항상 감사합니다